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초코밀크 쉐이크에서 초코밀크를 맡은 배우 고우정입니다. 근데 벌써 올 한 해가 다가오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요. 혹시 크리스마스 계획 있으신가요? 정우야! 안녕하세요. 초코밀크 쉐이크에서 초코밀크를 맡은 이재빈입니다. 형은 혹시 크리스마스 계획이 있어요? 저는 생각 중인데 아직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혹시 재빈씨는 계획 있나요? 저는 좋은 분위기의 레스토랑에서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 한 끼를 먹는 게 제 계획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초코밀크 쉐이크를 봐야지. 안녕하세요. 초코밀크 쉐이크에서 밀크 역할을 맡은 주우성혁입니다. 그걸 몰라. 크리스마스 땐 초코밀크 쉐이크를 봐야죠. 따뜻한 핫초코와 밀크와 함께. 혹시 따뜻하고 핫초코 모두 먹으면서 크리스마스 때는 초코밀크 쉐이크를 봐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외삼촌 역의 박승빈입니다. 올 한해도 너무 고생하셨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외칠까요?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 초코밀크 쉐이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맞아요. kidding. 이게 뭐야? 5, 3, 2, 1. 5, 3, 1. 너무 좋아서 다시 외칠게요. 5, 3, 2, 1.